진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떨어져요 그렇죠? 극소수만 붙는 시험이라고 이해됐니? 그러면 얘네들은 뭐야? 좋니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공부 시간, 교재 내용, 강사의 강의 내용 별 차이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진다? 바로 실수 차이예요 근데 그 실수가 사실은 실력이야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새끼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들보다 실수를 최대한 줄이면 합격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실력은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생각해봐, 니들이 끼키야 1년 공부하는데 1년 공부해봤자 뭐 교수수로 하냐? 아니잖아 1년 정도 공부하면, 어느 정도 공부 열심히 하면 아는 지식과 실력은 거의 다 똑같아요 백지창 한 장 차이야 실력으로 붙고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해됐어요? 실수를 내가 많이 하냐? 실수를 일반인들보다 많이 줄이느냐? 이 싸움이야, 이 싸움, 이 싸움 됐죠? 그런데,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진짜 미치도록 실수하는 게 바로 이 경우예요 대부분 다 이런 실수하는 거야 이 말 이해됐어요? 네 됐지? 됐죠?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알겠죠? 됐지? 재판 봐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암기해야 되잖아 그런데 봐봐, 우리가 뭐야? 불가능하잖아 불가능하죠? 뭐가 불가능해? 책에 있는 내용을 토시까지 안 틀고 자꾸 그대로 머릿속에 다 이거 불가능한단 말이야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은 다 어떻게 돼? 당연히 포인트 위주로 암기해서 들어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랬어요 그래서 3일, 5일 하해한다, 할 수 있다 경감, 경찰청장 이런 거 외우고 들어간다고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아 포인트를 딱 잡고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다 마찬가지야 이랬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두 개죠 포인트를 바꿔내는 문제도 있지만 포인트가 아닌 부분을 틀리게 내는 문제도 있어요 이랬죠? 이런 문제도 나온다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거야?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 들어갔는데 나쁜 놈의 새끼들이 이거 안 해요 야야야 너 이거 안 해요 징계획을 용어 중인 줄 알았는데 이거 바꿨다 이래서 포인트가 아닌 부분을 바꿔낸다고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낸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 문제를 맞추느냐 이 쌈이냐 결국은 됐죠? 그 쌈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남들은 거의 다 틀리는데 이걸 맞춰내야 된다 이 말이야 됐죠? 그러면 이걸 맞춰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1번 이걸 맞춰내야 합격하는구나 오케이 선생님은 공감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잡을 거냐 바보들 암기하자 됐죠? 그래서 뭐야? 토식까지 다 외워 1항은 뭐뭐뭐뭐뭐 됐죠? 다 외운다고 그 방법도 있는데 이건 뭐야? 1번 방법은 불가능이라고 불가능 이해됐어요? 자 2번 답이 나왔죠? 외우는 게 아니냐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이해가 중요한 거야 이해 이해됐어요? 봐봐 경감 경찰청장 이해됐어요? 숫자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죠? 이게 무슨 이유가 있었지? 그냥 저인거 됐죠? 이건 외우는 거야 근데 이거는 외울 게 아니죠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봐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합격을 가르는 그 기준이 되는 포인트는요 내가 그냥 무덕대고 암기를 한 거냐 이런 새끼들 그냥 무덕대고 암기한 새끼들 이 새끼들은 공부하지 마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한두 문제 차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다 놓친다고 됐지? 근데 맥락을 이해하고 행간을 이해하고 돌아가는 원리가 이렇구나 이 원리나 이해를 위주로 공부한 애들은요 이거를 잡아냅니다 이걸 잡아냅니다 뭐야 말도 안 되네 이게 딱 보인다고 근데 그냥 포인트만 외운 애들은요 이건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와 이거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 지랄단 말이에요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됐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처음에 공부할 때 행간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됐죠? 의미를 부여하고 됐죠? 그래야 그래야 한두 문제 차야 그래야 한두 문제 차인데 근데 이 한두 문제는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목숨을 붙였다 떼었다는 한두 문제야 됐어요? 명심하라고 명심하라고 rec할 수 없는 이 곡은 인간투데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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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